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돌체테리아의 희낭시의 20종류를 가지고 왔어요. 그냥 가지고 온 것들이랑 얼려서 가지고 온 것들,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워서 가지고 온 것들 섞여 있어요. 각각 반개씩 준비했구요,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뿌링클 휘낭시의 찰떡시의 찰떡시의 초콜릿 당첨 참 veterans 목 이거가nent 에어미 청양 마치 숯떡씨와 흑떡씨 숯떡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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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강정 희랑새 닭강정 희랑새 얼린 메몬케이크 희랑새 닭강정 희랑새 뽀또 휘랑새 감자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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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티 카라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더블 초코칩 매콤한 초콜릿 말차 화이트 초콜릿 한국의 초콜릿 쫄깃쫄깃 진심으로써 매콤한 초콜릿 더욱 매콤한 초콜릿 초콜릿 누텔라 식감이 좋아요 쏠티 바닐라 초코나무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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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한마디로 먹겠습니다 카약 코코넛 카약 코코넛 얼그레이 휘랑쉐 카약 코코넛 카약 코코넛 바질 휘랑쉐 오도독 휘낭시에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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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쁜졸라 휘낭시에 맛있게 팔로나 초콜릿 팔로나 초콜릿 팔로나 초콜릿 아이패affe 잘 먹었습니다 끝